자유한국당 핵신비례위원장으로 김병준 교수를 모시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김병준 위원장을 중심으로 우리 당의 변화와 핵심, 최신의 대수술이 시작될 것입니다. 저한테는 아직 익숙치 않은 호칭입니다만 이렇게 불러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정치 저는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우리에게 바꾸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바꾸라고 명하고 있고, 한국정치를 바꾸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소명을 다하고, 이 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는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한국정치를 반역사적인 개판 논리와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적당히 넘어가라고 이야기하지 말아주십시오. 당을 바로 세우고, 한국정치를 바로 세우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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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